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한사랑에서 교육위원을 맡고 있고요. 지금 대전에 살고 있는 박찬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전에 필리핀 마닐라 이상규 지부장님이 초대를 해주셔서 지금 좀 까마득한데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한번 이렇게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맡은 주제는요. 한마디로 하면 배달의 민족입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라고 하는 옛날 광고 문구가 있었는데요. 질문도 이렇게 많이 하겠죠. 그래서 배달의 민족인데 도대체 배달의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국내에서는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배달 앱인데요. 저도 이제 사실 코로나를 걸렸었어요. 아시겠지만 국내에는 지금 1500만 이상 확진자가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걸렸을 때 배달의 민족 앱을 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라고 하는 그 광고를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이게 배달의 민족인데 사실 실제로 배달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의 배달에 관해서 지금은 이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회사 자체가 어디 독일로 넘어갔어요. 독일 기업으로. 독일 기업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라고 해서 배달 영웅이다라고 하는 그 회사로 이렇게 넘어가 버렸는데 이 회사가 한 50개국 정도에서 이걸 한다고 하나. 그래서 우리나라의 배달의 민족을 인수를 했는데 뭐 이렇게 독일에서는 자기 나라에서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배달이. 겨우 200만 건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매달 1억 2천만 건의 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은 왜 이러냐. 라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독일에서 철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실제로 배달을 잘 하죠. 그래서 실제 이제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나오신 분도 배달이 가능한 배달의 민족입니다. 한국은. 한국인은. 이런 얘기도 이렇게 하곤 했습니다. 제가 독일에 함부로크를 갔었는데요. 민속박물관에 가보니까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한 곳이 배달 문화에 대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오토바이 있잖아요. 배달 오토바이도 전시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배달의 민족이란 포스터도 전시를 해놓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써놨어요. 배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보니까 와 이렇게 우리가 독특한 것 중에 하나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처음에 지금은 독일로 이렇게 넘겨졌지만 운영은 하고 있거든요. 운영은 하고 있는데 이 배달의 민족의 대표였던 사람이 처음에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 이게 배달의 민족이라는 원래의 뜻이 있지 않느냐. 그 원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땅에 사는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원래 배달의 민족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배달하는 민족으로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탄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원래 뜻은 뭐냐. 배달은 밝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밝은 땅. 그래서 좀 더 분석을 해보면 배달 할 때 배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백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흰옷을 숭상한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광명이라는 거죠. 광명의 어떤 백자인데 이 백 또는 박다 밝다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배라고 하는 것은 밝은이라고 하는 뜻이고 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응달, 양달 할 때 양달 원래는 음달 그래야 되는데 응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양달, 응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탈이라고 하는 말도 원래 빛 플러스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서 달은 땅이다. 또 아사달도 있고요. 그래서 밝은 땅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달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밝은 땅의 나라 또는 밝은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이전에 이제 환국이라면 환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이제 일제강점기 또는 대일항쟁기죠. 그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이렇게 문제죠. 1942년 3.1절 선언문에서 우리 민족은 환국이 창립된 이래로 우리의 어떤 국맥이 끊어진 적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국을 맨 처음 우리 민족의 첫 나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어요. 특히 30년대 중반 이후부터 중반 이후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국, 그다음에 배달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배달족이다. 우리를 배달족, 박달족, 광명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운동의 어떤 그 지역, 큰 지역의 어떤 만주, 남만주 이렇게 해서 단체가 있는데요. 신민부가 있습니다. 이 신민부는 배달족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죠. 그래서 1913년 약간 일제시대의 연대순으로 좀 이게 배달이나 이 용어를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3년에 상해에 박달학원이라고 하는 것을 신규식 선생,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죠. 그분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박달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박달국 또는 배달국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또 이제 신흥 무관학교가 있어서 3,500명 이상의 독립운동, 항일, 무장투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독립군을 배출했죠. 그때 여기 이제 닌웨일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제 여기에 들어갔는데 어린 나이에. 그날, 독립의 어떤 광복의 그날을 위해서 방과 후에 나는 국사를 열심히 파고들었다. 신흥 무관학교의 특징 중 하나는 철저한 국사교육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석주 이상용이 지은 대동역사가 국사교재였는데 만주는 단군의 옛 강역으로 기술한 사사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신흥 무관학교의 교과가 있어요. 들어보시면 좋겠지만 오늘 영상이나 이쪽은 준비를 안 했고요. 신흥 무관학교 교과는 유튜브에 가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후렴구가 있어요. 후렴구가 전부 다 뭘로 끝나면 우리우리 배달나라의 우리우리 조상들이다. 배달나라의 조상들이다. 배달나라의 자손들이다. 배달나라의 청년들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배달나라의 그런 자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흥 무관학교 교재로 사용한 독립운동가 이원태 선생의 배달족 강력형세도죠. 이게 1918년에 있는데요. 그다음에 1920년에 단군신화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 개벽지죠. 개벽지에 쓴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 어하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초대 단군, 단군의 아들 부루단군, 이대단군 부루단군 때 이 어하가라고 하는 노래를 노래가 유행을 했는데요. 어하, 어하, 배달나라, 배달나라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거를 단군신가라고 해서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길림성 통화연이라고 하는데요. 백두산 왼쪽에 있어요. 백두산 서쪽. 거기에 이제 통화연 배달학교가 있습니다. 1920년 11월 3일 그때 헌병대가 들이닥쳐서 뭐냐면 이 배달학교에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경신년이니까 경신대토벌 작전에 의해서 처형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배달학교는 이시영, 이회영 선생이 설립한 신흥 무관학교의 지원으로 문을 연 민족교육의 본산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배달학교의 문화생이 조경연이라고 하는 분이 남겨놓은 얘기가 있는데요. 선생님을, 이제 선생님이죠. 선생님을 모시게 된 것은 내가 9살이었다라고 하면서 그때 우리들은 선생님을 재미있고도 엄격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선생님께서 항상 우리들에게 이 학교는 배달학교다. 그리고 배달 민족을 만드는 곳이다라고 강조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어린 9살 어린 나이의 뇌리에도 꽉 박혀서 언제고 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가르치셨나 봐요. 여기에 보면 또 통화연에 백산시가 있고 여기에 백두산이 있어요. 그다음에 통화연 배달촌이 있습니다. 이시열이 배달학교를 떠난 뒤 한족회 기간지 한족신보를 발행했고 후에 새 배달이라는 신문으로, 신문 이름이 또 새 배달입니다. 발행소가 통화연 배달촌이라고 하는 거죠. 1920년대, 이때 또 뭐가 있었냐면 배달학교도 있었지만 또 학교의 다른 이름이죠. 배달의숙이 있었습니다. 으로로자를 써가지고 어떤 의연금과 같은 걸로 해가지고 지어진 학교다. 배달의숙인데요. 여기에 이제 밀정들이 있잖아요. 일본의 어떤 앞잡이들. 그게 이제 지금도 실명이 남아있습니다. 감형극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밀정이 있고 이 밀정이 일본 경찰 헌병들과 함께 압록강, 여기 압록강인데 압록강을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 계현 선생을 체포하고 삼천년 책과 문서를 소각하고 살해했다. 그리고 압록강 변에 사지를 절단해서 버렸다. 시신을 뭐 이런 슬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도 배달의숙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승만 이때 당시에 대통령이었어요. 1921년에 독립운동가 북로군정서의 백순 선생이 이승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여기 보면 배달사를 만들었습니다. 배달사, 우리의 역사서를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배달사 또는 배달의 어떤 질의, 배달 지지를 탈구했습니다. 그리고 배달사가 출판되면 백부, D백부를 보내드릴 터이니 여러 벗들에게 위탁하여 정기금으로 발매하게 해주십시오. 보조금을 좀 보내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사책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중국 상해 보면 1923년에 국한문본 잡지가 있습니다. 배달공론이라고 하는 또 잡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가 김승학 선생, 독립신문도 일정 기간 동안 주간을 담당을 했습니다. 만주는 우리 배달족의 오랜 역사 강역이며 아직도 우리 배달족 다수가 이 지역에 널리 분포하여 살고 있어서 배달국, 배달족, 이상국 건설을 구상을 좀 해봤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쓴 애국가가 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뭐 이런 거 같이 후렴구를 보면 배달시족, 배달나라, 길이길이 보존하세라고 하는 후렴구가 있어요. 그래서 배달시족, 배달나라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는 일제에게는 탐탁치 않았겠죠. 그래서 배달이나 3일이나 이런 간판들을 다 철거를 강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북만주. 아까 보시면 통화연에 배달촌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오른쪽에 하얼빈이 있고 그 위쪽에 여기는 어디냐면 러시아하고 그때 당시에 소련하고의 경계입니다. 이 경계에 북만주 오후년에 또 배달촌이 있었는데 시기에 따라서 이동하면서 세 곳에 자리를 잡았다. 이 배달촌은 해방 이후까지 독립운동 근거지로서의 어떤 소임을 다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배달이라고 하는 극진 가라데 창시자로서 굉장히 유명한 무술가였죠. 최배달이 있습니다. 대산배달이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배달이라고 하는 그걸 이름으로 쓰셨습니까?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고향을 떠나 평생의 반 이상을 타지해서 보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라와 고향을 떠올리고자 고향의 대산과 배달민족의 배달을 따서 대산배달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1985년에 인터뷰를 했잖아요. 이 80년대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사실 국내에 계셨으면 예전에 80년대까지는 영화를 하기 전에 배달의 기술을 봐야 됐습니다. 그래서 국군들이 나오는 배달의 기술을 봐야 됐었는데 이게 한 10분, 20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 사라지냐면 올림픽 때 사라져요. 1988년 올림픽 지음해가지고 그때 이제 여론이 형성돼서 배달의 기술 없애자라고 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90년대 들어가면서 이제 배달이라고 하는 말들을 사용하지 않고 교과서에도 사용하지 않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배달이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배달의 민족 나오면서 요즘 10대 청소년들도 우리가 어떤 민족이에요? 그러면 배달의 민족 이렇게 얘기는 하는 겁니다. 그 뜻은 모른 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일제시대에 배달나라, 우리는 배달민족이다, 배달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무엇이냐 이 배달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거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신시 배달국이라고 하죠. 신시는 도읍이고요. 그래서 백두산 조금 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궁극에는 이제 백두산까지 내려왔다고 보는데 신시 배달국이 여기에 도읍을 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북아에 세운 최초의 한민족 최초입니다. 그 이전에 어떤 인류 최초는 배달국 이전에 환국이 있었는데 한민족 최초는 배달국이 있었다. 1565년 동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한민족사의 9000년의 어떤 국맥, 국통맥으로 봤을 때는 두 번째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서는 고조선이 우리 역사상 최초의 나라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 이전은 없었다라고 강조하면서 초대 단군 왕검은 허구의 인물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그런 어떤 일제시대의 어떤 식민사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7명의 단군이 있고 그 이전에 배달국에 8명의 환웅이 있고 그 이전에 7분의 환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역사가 참 복원된다라고 하는 건 정말 대단한 건데요. 이 배달국의 존재를 나타내는 환당국이를 제외하고라도 배달, 신시, 환웅, 청구 등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있는 문원들이 있어요. 삼궁유사, 응제시주, 표제, 음주, 동국사략, 신증, 동국, 여지, 승남, 대동, 음부, 군옥, 기원, 약천집, 해동, 이적, 풍암집사, 동사관함전서, 동사강무, 해동학부 이렇게 많은 곳에서 신시를 쓰거나 배달을 쓰거나 또는 신시의 환웅이 있고 청구를 쓰거나 이렇게 써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 2대 4사라고 하면 삼국사기, 삼궁유사를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삼궁유사도 일제가 가져가버려서 인정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동경대, 도쿄대에서 1904년인가요? 삼궁유사를 턱 발간을 해버립니다. 야, 한국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삼궁유사 옛날에 임진왜란 때 쓸어왔던 삼궁유사가 있어요. 그걸 갖다 발간을 해버려요. 발간했는데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발간을 해버리니까 식민사학자 이만희 시류가 1920년대에 들어가지고 자기가 석유환인이다. 환국이 아니라 환인이고 단군신하다라고 해서 삼궁유사를 다시 발간을 하죠. 그런 과정에서 삼궁유사가 국내에도 이렇게 들여온 거지 사실은 삼궁유사도 일제시대 가져가서 우리나라에서 사장될 뻔했습니다. 삼궁사기만 일본서기를 갖다가 조금 더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연대표기를 위해서 삼궁사기만 살려놓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삼궁유사도 드러났죠. 거기에서 보니까 환인환웅 단군의 그래도 삼궁유사 고조선기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상고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위서라고 하는 여기 보면 위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위서와 그다음에 고기라고 하는 옛날 문헌 두 개를 인용을 해가지고 우리 역사를 갖다가 복원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위서에 온 내왕 이천제에 단군왕검이 계셨다. 유 단군왕검. 입도 아사달. 아사달에 도읍을 하셨다. 그리고 개국을 하셨는데 그때 국호는 조선이었다. 그리고 여고동시다. 이때는 요인금과 동일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몇 자 안 되지만요. 단군왕검이 아사달에 도읍을 하시고 조선을 건국하셨다. 그리고 그 시대는 요인금과 동시대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고기로 들어갑니다. 고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고기에는 온 석유환국이다.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이게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던 정덕본이거든요. 중종임신본이라고 합니다. 조선 중종 때 임신련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석유환국이라고 해서 왕자가 그대로 명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본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드러난 파른본이라고 해서 환인으로 드러난 게 있어요. 그건 결국엔 뭐냐면 환인이 통치를 하시는 환국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어느 판본이 있든 간에. 그래서 옛날 기록에는 그 석유환국, 옛적에 환국이 있었는데 거기에 서자, 환웅이 이 천하의 뜻을 크게 두고서 탐구인세, 인간 세상을 한번 바라보니까 거기에 아버지가 그런 어떤 자식의 뜻을 아시고라는 뜻이죠. 자식의 뜻을 아시고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사미태백을 내려다보니. 그리고 여기가 가히 홍익인간 할 만한 곳이구나라고 해서 사미와 태백을 들여다보니 이것도 사실 학계에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하고 아직도 해석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인천재께서 환웅천왕에게 천부인 세 개를 주어서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웅께서 솔도 삼천, 무리 삼천을 거느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태백산 정상으로 신단소 아래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도읍을 정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곳이 신시다. 신시. 신시라고 해서 영어로 번역한 걸 보니까 이제 시티 오브 가드. 가드를 할 때요. 가드가 이제 대문자 가드를 씁니다. 시티 오브 가드 이렇게 쓰거나 또는 디바인 시티라고 해서 D-I-V-I-N이 디바인 시티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신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또 환웅천왕이다. 신시의 이분을 환웅천왕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신시 환웅천왕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냐면 명확하게 똑같이 명확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환웅이 삼천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그러면 온 것은 어디냐 태백산이다. 그리고 거기에 도읍을 정한 도읍명이 뭐냐면은 신시다. 그리고 그분을 환웅천왕이라고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역사로서 그려놓고 있는데 뒤에 이거 뒤에 따라서 오는 것이 웅족과 호족 얘기잖아요. 웅호. 토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식으로 해서 곰과 호랑이가 있었는데 동굴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뒤에 있는 이야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명확한 역사 이야기마저 역사가 아닌 것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 물론 그걸 일제가 먼저 조작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학계에서도 좀 의식 있는 사람들은 이 삼궁유사 고조선조를 딱 보면서 이거는 고조선 얘기가 아니다. 단군에 관한 내용은 191자고 환웅과 관련된 서술은 246자인데 환웅에 대한 소개가 훨씬 많다. 그래서 이거는 삼궁유사 고조선기라고 하지만 뭐냐면 환웅신하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강식 고려대 명예교수 그전에 이제 문화부 장관도 했죠. 문체부 장관인가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또 뭐죠 국립중앙박물관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이야기에 진짜 주인공은 환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웅녀와 결합해 단군을 낳은 것도 주체는 환웅이다. 정작 단군에 관한 내용은 매우 적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안동대 민속학과의 임재 교수님은요. 환웅 신시처럼 나라를 이렇게 완벽하게 기술한 세계 역사가 있느냐. 건국 이념을 공식적으로 표방한 나라가 어디 있는가. 홍익인간 제세이와 여기 다 나와 있죠. 신시 말고는 없다. 환웅이 무엇이냐. 천황이다. 천황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지 않느냐. 천황이 있는데 어떻게 나라가 없냐. 개국 이념도 있고 통치 방식도 있고 조직도 있고 국호도 있고. 그런데 어째서 이걸 우리 학계에서 나라로 간주하지 않는가. 전 세계에서는 우리가 우리 역사를 공식적으로 하는 걸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계에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걸 나라로 간주 안하냐. 이건 나라인데 안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기에 말하기를 물이 삼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서 아래로 내려오니 이분이 환웅천왕이시다. 응제시주. 다른 책도 상궁유사 이런 내용들을 따라서 그대로 적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환웅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삼천의 무리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딱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인은 그 이전에 그 단군을 낳은 환웅이 무리 삼천을 데리고서 여기로 왔기 때문에 그 무리 삼천이 또 이렇게 결혼을 하고 자손을 낳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환웅과 함께 온 문명개척단 삼천명의 우리는 자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이걸 보고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태백일사, 환단고기 태백일사 신시봉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환족은 모두 신시배달 환웅께서 거느린 무리 삼천명의 후손이다. 후세에 비록 여러 부족이 나뉘었으나 실로 환단 이론의 후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신시환웅께서 처음 강세하신 공독을 반드시 후세에 전하고 입으로 외고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신시환웅께서 처음으로 강세하셨던 이게 사실은 개천절이거든요. 뒤에 나오지만 개천절은 신시환웅께서 이렇게 개천을 하신 날인데 이거를 지금 단군이 개천한 걸로 이렇게 잘못 공식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때를 해서 우리가 이제 무리 삼천명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조금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환인과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환단고기에 보면 인류 첫 아버지 어머니의 혼례가 있습니다. 그게 나반과 아만인데요. 나반과 아만께서 7월 7일 날 나반께서 바이카를 건너서 거기에서 만나셨다는 거예요. 아만을. 그래서 나반과 아만이 처음 만나신 곳이 아이사비다. 이렇게 태백일사에도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견우직녀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7월 7석에 만난다라고 하는 견우직녀가 누구냐. 궁극에는 나반과 아만입니다. 견우성과 직녀성에 있다가 한 번씩 이렇게 만난다라고 하는 7월 7석에 그런 이야기로 지금 문화가 전승되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바로 2만여 년 전에 바로 이 나반과 아만에 만나는 사건에서부터 비롯되는데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식을 낳으시고 그 자식에서 또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또 환국 때 되면 환인께서 계시고 또 내려와서 환웅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겠죠. 그때 뿌리로 더 더 올라가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올해까지 다 뿌리를 찾기는 참 힘드니까 우리가 이 환웅과 함께 왔던 무리 3천 명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는 꼭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온 것이 어디냐면 사미 태백이다. 아까 말씀 여기서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제 하시 사미 태백 아래로 사미와 태백을 보니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렇습니다. 사미와 태백을 내려다 보니 아 둘 다 이건 둘 다예요. 둘 다 홍익인간 할 만한 곳이구나. 어디로 보낼 것인가 라고 하니까 이제 오가의 무리들 신하들이 그러면 이제 환웅을 태백으로 보내시지요 라고 해서 태백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어떤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삼국 유사에는 하시 사미 태백 가히 홍익인간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환당국의 맨 앞부분에 삼성기 상하가 있는데 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환국 말기에 환인이시죠. 안팎의 환인부터 해서 마지막 환인이신데 사미산과 태백산을 내려다 보시다가 두 곳 모두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는 곳인데 과연 누구를 보낼 것이냐라고 하니 오가의 우두머리들이 대답을 합니다. 서자의 환웅이 있으니 용기와 어짐과 지혜를 겸비하고 홍익인간의 이념을 세상에 개혁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글을 보내시죠. 동방의 태백산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환인께서 천부인을 주시고 이제 그대는 노고를 아끼지 말고 물이 3천명을 끌고 가서 이끌고 가서 새시대를 열어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사미 태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해석을 막 이렇게도 해요. 사미 태백은 산이다. 사미산이다. 이렇게도 하고요. 사미 태백인데 태백산이다. 이렇게 하나로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미산과 태백산이다. 양자를 별개의 산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사미는 그러면 사미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검색을 하면 중국의 정확한 위치가 나오잖아요. 여기로 나옵니다. 감숙성에 있는 산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른쪽에 구글 지도가 있죠. 사미산. 중국 감숙성에 사미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스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사미와 태백 두 곳을 살펴보는 환인의 위치에서 딱 보면요. 바이칼에 있고 바이칼 우측에 천산이 있어요. 그럼 천산에서 딱 바라보잖아요. 이거 동쪽으로 보낼까 서쪽으로 보낼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는 그 스케일 자체가 뭐냐면 환국의 범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국유사는 삼국유사의 이 사미태백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만 해석을 하면 그건 환국의 범위가 보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국의 영역의 어떤 그 범위를 볼 수가 있고 스케일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환국의 12국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삼이와 태백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데 삼국유사에는 삼위태백인데 환웅을 보냈다. 태백으로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환당국에 뭐가 나오냐면 삼위태백이 있는데 환웅을 태백으로 보내니까 반고라고 하는 자가 나와서 저도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한 거죠. 삼이산과 태백산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죠. 중국의 어떤 어떻게 보면 이 우주를 창조한 어떤 신화 개벽신화의 주인공으로서 반고가 지금도 어떤 신화적 인물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삼성이 하에 보면 이 당시에 기이한 도수를 즐기는 반고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와서 길을 나누어 가기를 청한다. 나누어 가기라고 하는 건 저쪽으로 이제 환웅천왕이 가니 저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내 허락했다. 이거는 처음에는 허락을 안 해주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끝내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다. 재물과 보석을 가득 싣고 십강과 십이지지 신장을 거느리고 공공유소 유묘 유수와 더불어서 여기도 혼자 간 건 아니죠. 더불어서 어떤 족속들과 같이 갔습니다. 모두 함께 삼이산의 남님 동굴로 갔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임금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가 재견이며 그다음에 소위 반고 가한이다. 여기서 가한은 뭐냐면요. 환웅은 천왕이잖아요. 반고는 가한이에요. 가한은 칸입니다. 칸. 우리가 징기스 칸 할 때 칸이에요. 칸. 그래서 사실 북방 유목민족이 사는 그쪽에 칸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칸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지방으로 갔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걸로 볼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반고는 개벽신화로서 중국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반고가 몸을 일으키니까 위로 일으키니 하늘 아래로 이렇게 다리를 벌리니 땅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실존 인물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는 신화로 하는데 우리가 반고라는 분은 실존 인물이니까 너희 역사 좀 올려도 돼. 이런 식으로 우리 환당고기가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공공, 유소, 유묘, 유수와 더불어서 같다라고 했잖아요. 공공, 공공씨로 알려져 있고 유소는 유소씨, 유묘는 삼묘족입니다. 유수는 수인, 수인씨. 그리고 재견이다라고 했는데 여러 재자하고 견은 밭두렁견자예요. 이게 그냥 개견자가 아니고요. 옆에 밭전자가 있잖아요. 밭전자가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밭과 밭이 있으면 거기에 두렁이 있어요. 이렇게 두렁이 있어가지고 동물도 못 뛰어넘게 하고 뭐 이런 그런 부분이 이제 재견이라고 하고 구이 중에서 견이가 있다. 여기 빨간색 왼쪽에 보이시죠. 여기가 견입니다. 그러니까 견이가 있는 곳이 어디냐. 감숙성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죠. 명확하게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문헌 중에서도 반고를 반고 진인이라고 해서 실존 인물로서 다루고 있는 사서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고씨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가계도도 역대 신선 통감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겨우 뭐냐. 반고는 사미산으로 개척을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어떻게 보면 중국의 어떤 뿌리가 되는 시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태백산으로 이제 환웅천왕이 태백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백산으로 가게 되는 부분이 환웅이 강어 태백산 정상으로 가서 신단소 아래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명확하게 있는데요. 어디서부터 가냐면 여기겠죠. 이제 바이칼에서 바이칼에서 바이칼 천산에서부터 해가지고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갑니다.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문명개척단을 3천 명 무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만이 아니라 몇 년이 걸렸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딘가 정착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내려왔다라고 하는데 거꾸로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 화살표의 처음 부분이 바이칼이에요. 바이칼에서 이렇게 태평양, 해양 세력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바다 있는 쪽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내려왔다. 요즘 거꾸로 보는 게 유행인지 왼쪽은 도울 김용호 교수가 보는 거고 오른쪽은 요즘 윤명철 교수도 보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흥알령산맥이 있고요. 이 산맥을 넘어서 넘어오면 보통 이 대흥알령산맥을 넘어오는 이 곳이 우리 한민족의 터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터전. 쭉 터전이었다가 이것이 이제 쭉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라시아의 여러 러시아 고등경제대학 부학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민족의 시원적 출발점이 바이칼을 떠나온 사람들이라면 앞으로의 유라시아 시대의 주역은 한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지금 유라시아의 주역이 되고 있죠. 문화적인 영웅들도 나오고 오늘도 BTS가 라스베가스에서 공연을 하잖아요. 오늘부터 하거든요. 한 일주일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하는데 라스베가스 도시 전체가 원래 BTS의 상징인 보라색으로 막 뒤덮였습니다. 전부 뒤덮였고 나오면 BTS 노래가 나오고요. 도시 자체가 그렇게 지금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누구에게도 그렇게 안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보여줘요. 문화 영웅들이 지금 전 세계에 자리 잡고 있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넷플릭스를 보면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지금 거의 세계 1위를 계속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누구도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도 모르고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종교 문화 사상은 바이칼에서부터 비롯됐다. 블라디미르 박사 이렇게 해서 바이칼에서부터 비롯됐는데 그걸 태베기사는 그렇게 적고 있잖아요. 바이칼이 북극수인데 인간이 처음 탄생하는 생명의 씨가 머무는 곳이다. 바이칼 한번 가봐야 되겠죠. 여기에서부터 한민족은 바이칼 지역에서 유래했다라고 하는 건 유전자 지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까지도 유전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디로 내려온 거냐.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에서 내려왔다. 환국이라고 하는데 환국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천국에서 광명의 본원지를 찾아서 동방으로 내려왔다. 이 동방에 광명의 본원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암산을 바라보고 광명의 신이 숨쉬고 잠자는 곳. 이 광명의 신이 뭐냐면 다른 말로는 삼신이거든요. 삼신이라고 하는데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대동여지도예요. 대동여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백두산입니다. 맨 위에 동그라미가 백두산이고요. 백두산 아래쪽에 동그라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백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쪽이 소백산이면 위에는 대백산이죠. 태백산입니다. 그 뜻입니다. 소백산이 있고 저 아래 줄기에 소백산이 있으니까 아 백두산이 태백산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백두산에는 천평이라고 해서 하늘 우물이다. 천평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환당국에 나오잖아요. 삼성기에. 환웅 씨가 환국을 계승하여 일어나 하늘에 계신 상제님의 명을 받들어 백산과 흑수 사이의 지역에 내려오셨다. 그리하여 천평의 우물을 파고 천구에 농사짓는 땅을 구획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니 천평이라는 게 그대로 지금도 남아 있어요. 여기가 태백산이라는 근거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두산이 태백산이다. 물론 그 이전에 태백산은 더 위쪽에도 태백산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웅을 공경하고 숭배하는 풍습이 어디로 가냐면 일본의 큐슈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일본의 태백산 신앙이다. 백산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큐슈의 후쿠오카 현을 보면 히코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영언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언자가 뭐냐면 우리나라 훈빈정음을 갖다가 이게 비하하는 말이 아니고요. 훈빈정음의 다른 말이 뭐냐. 언문이거든요. 언문이라고 합니다. 말씀어자를 붙이고 여기에 똑같은 언자를 쓰는 거예요. 이 언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삼신 밑에 삐침이 세 개 있는데 이게 삼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삼신수행법을 하는 그 사람들을 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을 우리가 어디서 원래 쓰냐면 언니라는 말이 있어요. 언니. 옛날에는 우리 옛날 추노라는 드라마를 보면 아시겠지만 남자가 남자를 부를 때 언니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 언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쓰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영언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언산을 보면 환인과 한운과 단군을 모시는 신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카노 하타 뭐라고 써있죠 하타도 하타노 이분은 히코산 신궁에서 모시고 있는 환웅상은 한국에서 건너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웅상을 건너왔다라고 하는 건 환웅상을 모시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지역에도. 그래서 여기 보면 환웅의 목조상이 있습니다. 후지야마 환웅이라고 하는 목조상이 있고요. 다이야마 신사. 단군 신사죠. 신사에 모셨던 후지와라 환웅이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 실제로 남아있는 그림에 보면 단군처럼 단군의 어떤 의상과 이런 복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환웅의 모습이 있습니다. 후지와라 환웅이다라고 해서 이런 환웅을 모시는 신사가 있다는 거죠.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보시면 맨 위는 백두산이에요. 태백산이죠. 태백산. 그래서 실제로 지금 강원도에 태백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강원도 태백산으로 단군이 제사를 지냈다. 이건 아닙니다. 절대. 왜냐하면 여기는 남태백이고요. 남태백.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재를 지냈거나 을지문덕이 누군가가 재를 지냈거나 했을 때 태백산은 백두산인데 백두산인데 이게 백두산에서 우리가 영토가 쪼그라들고 해서 지낼 수가 없으니까 똑같은 태백산을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강원도의 태백산이죠. 그래서 강원도 태백산에도 천재단이 천단, 지단, 인단 해가지고 세 개나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그런 산이죠. 그리고 이제 큐슈에도 보면 그러한 어떤 산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백산. 백산의 신앙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삼이와 태백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반고가 삼위로 갔고 환웅을 태백산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곳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환인 천재가 딱 바라보실 때 삼위 태백이 있는데 이 둘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또 하나를 더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금악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금악삼이 태백이라고 되어 있는 문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대기입니다. 조대기. 태백일사는 조대기를 인용을 했어요. 조대기의 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팍의 환인께서는 금악삼이 태백을 두루 살펴보시고 태백이 홍익인간 하기에 알맞은 곳이라 생각해서 환웅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 구절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금악이 보태어졌습니다. 조대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나라에 보면 세조, 성종, 그때 50년 기간이 있잖아요. 그 50년 동안 수거령을 내려서 우리의 명나라의 비위를 거스릴 수 있는 고대의 어떤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사사들을 전부 다 수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거를 한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대기가 있죠. 조대기가 있습니다. 이 조대기에서 밝혀놓은 것이 뭐냐. 금악, 삼위, 태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환웅은 태백산으로 왔고 그리고 반고는 삼위산으로 왔는데 그러면 금악으로는 누가 갔냐. 세 곳이 다 홍익인간 할 만한 곳이라면 저 알타이산으로는 누굴 보냈냐라고 하는 거죠. 금산, 금악산, 골드마운틴 이게 알타이산인데 우리가 알타이라는 말을 또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러시아 유가의 교수는 이렇게 한국의 고대 문명은 황화문명과는 분명히 다른 북방 문명과 알타이 문명의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북부 만주, 몽골, 시베리아, 알타이 산맥, 북은 중앙아시아로 이어지는 북방기마민족과 맥이 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북방기마민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알타이 산맥의 끝에 아파나시예보라고 있습니다. 알타이 지역의 아파나시예보 문화에서 5천 년 전에 말재갈과 승마 증거. 그러니까 승마라는 걸 사람이 살고 있었고 말을 이렇게 이용했고 말을 탔고 그다음에 말에 재갈을 물렸으니까 완전히 말을 길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문화 자체가 여기 나왔다는 거예요. 5천 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6천 년에서 4천 년 전. 6천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이런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뭐냐면 알타이 산맥입니다. 왼쪽으로 가면 카자흐스탄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그리고 알타이 산맥 끝에 알타이 공화국이 있어요. 그래서 카자흐스탄 문화공보부 장관을 카자흐스탄 대사가 찾아갔습니다. 만나서 장관실을 딱 들어서니까 그 문화부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장시는 단순히 카자흐스탄에 온 것이 아니오 알타이 지역에서 나온 형제의 땅에서 온 것입니다. 서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은 우리 카자흐스탄이 되고 동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은 한국인이라 불리게 된 것이다. 또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형제 국가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과 서로 나뉘었다. 그 나뉘게 된 근거가 뭐냐면 알타이다. 우리 알타이에서 나온 거야. 이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역사를 잘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못했던 거죠. 여기가 카자흐스탄. 녹색이 카자흐스탄이고요. 우리나라잖아요. 여기가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데 알타이산을 거쳐서 동과 서로 이렇게 나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바이칼호스도 보이시죠. 그래서 이것을 또 이제 유물로서 알 수 있는 건 이거인데요. 요령성 평강지구에 출토 금동 장식이 있습니다. 요즘에 고조선이나 그 이전에 책을 내시는 분들이 이걸 표지로 굉장히 많이 써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령성 평강지구 출토 금동 양식인데요. 고조선 말이겠죠. 빛이 이색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 위쪽에 이렇게 보시면 위쪽에 보시면 새가 있습니다. 새 날개. 새 날개 안에 이제 웅족과 호족을 들이오는 왼쪽은 호랑이가 있고요. 오른쪽은 곰이 있습니다. 딱 보면 알죠. 곰과 호랑이 하면 야 이거구나 라고 하면서. 그럼 위에 새는 환웅입니다. 환웅. 환웅족. 환족이죠. 환족의 보살핌 아래에 웅족과 호족이 들어왔는데. 이 환웅족이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곰을 보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여기서 호족이 간택을 당했다. 너희는 나의 말을 따랐으니 우리 함께 하자라고 하는 거고. 이제 호랑이는 이제 떠나죠. 이제 뭐 아이러닉한 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는 항상 상징이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동계올림픽에도 호랑이. 호족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곰족과 범족 외에 여기 보면 끝에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요. 늑대가 있어요. 일이 늑대. 늑대가 있습니다. 어? 늑대는 뭐지? 늑대는 어디서 나타났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디냐면 금악과 관련이 있어요. 금악과 관련이 있고요. 늑대족도 환웅의 신시고국을 찾아 귀속되기를 자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늑대족도 뭐냐면 웅족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으로 해서 환웅의 어떻게 보면 보호를 받고 있구나. 호족만 어떻게 보면 쫓겨났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모양을 그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북방 유목민족이 있습니다. 오손, 고차, 돌골은 모두 중국 역사서에서 흔적을 남긴 트리크, 돌골 계통의 민족들이다. 이들은 모두 늑대라는 공통의 동물 조상을 지닌 종족들이다. 늑대 톡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늑대 톡템. 어디서부터는 돌골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에 흉노부터입니다. 흉노. 그래서 흉노는 원래 그들이 이제 흉알 흉자에다 노예노자를 써서 그렇지 원래는 훈입니다. 훈. 훈이라고 하고 그거는 환족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흉노, 훈족은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을 향해서 절을 하고 또 밤이 되면 달을 향해서 절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흉노, 훈족, 돌골족.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이 돌골 트리크의 설화에서는 뭐가 있냐면 최초의 트리크인이 늑대의 보살핌을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나오냐면 로마에 가면 로마 신화에 저 어린아이들이 로물루스와 레무스거든요. 로물루스, 레무스와 이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로마 신화에도 늑대가 야생에서 두 쌍둥이를 기른다. 이건 뭐겠습니까? 로마가 어떻게 세워졌냐를 알 수 있는 거죠. 북방의 유목민족이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런 인도, 유럽인 세상을 바꾼 쿠르간 유목민이라고 하는데 6천에서 4천 년 전에 대형 고분, 쿠르간 문화를 가진 유목민들이 유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유목민족의 이동 경로가 있죠.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여러 족속들이 이동을 해갑니다. 어디까지 이동을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로마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 화살표에서 조금만 더 가면 되잖아요. 화살 하나만 더 그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만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유물들이, 그러한 유물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렇게 해서 카자흐스탄이 아니라 그 유럽까지도 이렇게 들어갔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환웅이 신시개천을 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환웅이 백두산으로 신시개천을 해옵니다. 그래서 배달국을 건국한다. 개벽문화를 선포한다. 음력 10월 3일이죠. 그래서 신시개천일이다라고 해서 개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로에 가면요. 개천절 행사 발상지라고 하는 표지석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1909년 대종교에서 음력 10월 3일 환웅이 지상에서 내려왔다. 하여 개천절로 정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대종교는 단군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천절을 단군께서 건국한 그걸로 설정을 했는데 잘못 적었든지 아니면 이제는 알았든지 해가지고 뭐냐면 환웅이 지상에서 내려와서 개천절로 정했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실제로 환웅은 신시개천이고요. 그다음에 신임안검이라고 써 있잖아요. 단군안검은 뭐냐면 개천입니다. 개천. 이을개자. 개천을 이었다. 그 개천의 어떤 사상을 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환웅은 개천이요. 단군은 개천이다. 발음이 똑같은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단군세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단군이 건국하는 것이 개천. 신시개천 1565년에 음력 10월 3일에 그러니까 뭐냐면 음력 10월 3일 동일하잖아요. 그때 단군안검이 조선을 그때 맞춰서 건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음력 10월 3일이니까 뭐냐면 개천절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환웅이 신시개천을 하신 날이며 그 개천 사상을 이어받아서 1565년 이후에 똑같은 개천절 음력 10월 3일에 단군안검이 조선을 건국하신 날이다. 다 중요하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개천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바랑 환웅천왕부터 해서 18분의 환웅천왕이 1565년 동안 이렇게 다스렸는데 이것을 이제 그 도읍을 신시라고 한다. 이 나라가 배달국, 박달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환당국에 보면 18분의 환웅에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외우시면 나중에 좋고요. 거발한 거블리 우야고 모사라 태우의 환웅. 이 태우의 환웅 때 막내 아들이 태오복희 씨 해가지고 인류문명의 시조가 나오시고 다이발 거련, 안부련, 안부련 환웅 때 그때 누가 나오냐면 바로 염제 신농 씨가 나오시고요. 농경의 시조, 의학의 시조 이렇게 나오시고. 그다음에 양훈, 갈고 환웅, 거야반 주무신, 사와라, 자오지, 치우천왕. 14대 치우천왕 때 전쟁의 신, 무신인 치우천왕이 나오시고 시액트 추타리 혁닷의 거불단 환웅에서 18명의 환웅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작이 뭐냐면 바로 이 신시개천의 도를 폈다. 환웅께서 신시개천의 도를 폈다라고 하는데 그 도가 무엇이냐. 그 도는 바로 역이신시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신시교, 신으로서, 신도로서 가르침을 베풀었다. 어떤 신의 도로서 가르침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종희의 수산집이라고 조선시대에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간략하게, 아주 간략하게. 신시 시절의 세상은 이신설교다. 신으로서 가르침을 설파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설파를 했거나 베풀었거나 이신설교나 이신시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신시교, 설교의 신과 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오래된 유불선이 나오기 이전에 가장 오래된 그런 원시의 종교라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정신문화는 무엇이었냐. 신교였다. 인류의 원형문화였고 인류 최초의 종교였고 인류 영성문화의 근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교로서 다스린 분이 환웅천왕이시다. 그 이전에도 다스렸지만 똑같이 계승을 받아서 신교로서 다스려서 그 도읍도 신시라고 한 겁니다. 신교는 신으로서 가르침을 베푼다. 신의 뜻과 가르침으로서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국 고대에 가장 뚜렷하고 독특한 민족적 종교요, 사상이요, 문화 형태였다라고 이렇게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신설교인데 헌당국이 삼성기 하에 보면 그 신의 정체가 나옵니다. 삼신이다. 단군세계는 이신시교라고 나오는데요. 삼성기에는 이 삼신설교라고 해서 그 신은 삼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신교의 정신이 세상에 펼쳐지는 두 가지 어떻게 보면 메시지라고 할까요? 그것이 뭐냐면 홍익인간 제세이화다라고 하는 거죠. 환웅천왕의 배달 건국이념, 신시개천이념 그것이 홍익인간 천지부모와 하나 되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 그리고 풍백운사를 거느리고 주곡주명주병주형주선학을 주관하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신시에는 환웅천왕이 계셨다. 그리고 조직도 있었다. 왜 나라라고 하지 않느냐 이거죠. 풍백운사라고 하는 삼백조직도 있고 주곡주명주병주형주선학이라고 하는 오사조직도 있고 그 아래 하부조직이 360여 개의 하위조직도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 주, 인간, 360여사를 전부 다 이렇게 주관을 하셨는데 제세이화하시니라라고 해서 홍익인간하고 제세이화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상궁유사에도 적고 있습니다. 제세이화는 뭐냐. 쌈신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 이화라고 하는 왜 통치하다, 다스리다라고 했을 때 다른 용어도 쓰는데 왜 이치이자를 썼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치 또는 프린서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치로서 다스렸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치냐. 바로 이 천부경의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환웅천왕과 천부경의 문화라고 하는데요. 천부인 세 개를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이제 천부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경을 받았다. 9000년 한민족 최초의 경전, 인류문화사 최초의 경전이 바로 81자로 적혀 있는 일시무실에서 일종무종일까지의 천부경입니다. 그래서 이 천부경은 전수가 되죠. 마고 할머니, 마고 삼신으로부터 환인천재로 전수가 되고 환인천재에서 구전되다가 환웅천왕 때 되어서 옆에 있는 신지혁덕에게 글자를 만들어라 라고 해요. 신지혁덕이 글자를 만들잖아요. 그걸로 천부경을 그려라, 써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부경이 이제 문자화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실제로 한문체로 남은 것이 아래쪽에 있는 고은 최치원 선생에서 이렇게 남아가지고 지금까지 천부경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요. 왼쪽 아래 신선발기리 같은 경우에는 천부경의 최초의 주석서를 다신 분이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환웅께서 하늘의 뜻을 받들어 태백산으로 내려오신 이후에 신지혁덕에게 명하여 천부경을 녹도문으로 사슴발자국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 이제 글을 만든 거죠. 녹도문으로 기록을 하게 하셨다. 녹도문을 만들었으니까 그걸로 천부경을 기록해라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천부경을 갖다가 조술하셨다 라고 해서 천부경을 국민들에게 이렇게 알리는 거죠. 임금이 알리는 걸 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환웅천왕께서 조술하셨습니다. 그리고 천부경을 또 거울에 새기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행사도 하는 거죠. 퍼포먼스를 해서 사냥 제사를 나갈 때 풍백은 천부경에 새긴 거울을 들고 나가고 우산은 또 운산은 백명의 무사로 호위했다라고 해서 이런 의장 때 어떤 행렬의 맨 앞에 천부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 환당고기를 편주한 계현수 선생은 환웅천왕께서는 하늘이 내린 자질을 가지고 지극히 신령스럽고 성스러움을 경험하셔서 능히 하늘을 대신하여 이런 어떤 가르침을 세우고 만세를 목표로 삼으셨으니 이것이 천부경을 지은 까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독립운동가 여운영 선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식이 없으면 굶주리고 지식이 없으면 용렬해지니 환웅의 천부경은 우리 민족을 풍요롭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찬가를 남기셨습니다. 그럼 이제 홍범도 장군은요. 이분은 글을 짧게나마 한자로 남겼는데 그 뜻이 뭐냐면 신시는 1500년을 넘었고 이게 신시 배달국이 1565년인데 1500년을 넘는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환당국이를 알았던 얘기죠. 그다음에 천부경의 진리는 1, 2, 3이다. 수의 어떤 이치를 담은 경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핵심은 1, 2, 3이다. 천부사민과 신법을 체득하던 첫날 배달의 오사와 환웅의 칭령으로 인해를 생각하네. 이런 찬가를 남기셨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로 와서요. 환웅천왕과 웅시여왕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결혼하는 과정이 원래 곰과 호랑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불로장생의 신선 수행문화. 4대 문명보다 더 오래된 문명. 홍산문화는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그것이 만리장선 바깥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홍산문화 또는 요하문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의 어떤 배달국을 근거할 수 있는 그런 유물 유적이 이렇게 나온 건데요. 홍산문화는 소화서 문화부터 해서 흥려와 사회, 부하, 조보고 그리고 협의, 좁은 뜻의 홍산문화가 있고 전체 홍산문화는 9000년 전부터 해서 4500년 전까지 1에서 8번까지 전부를 또 홍산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000년에서 8000년, 7000년까지 드러내는 조보고 문화까지를 환국문화에 걸려 있어요. 이 정도 시기는 물원적으로 봤을 때는 환국이다. 그리고 홍산문화는 배달국 문화라고 하는 거죠. 배달국, 그다음에 소화연 문화, 하가전 문화는 바로 단군조선의 문화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홍산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4대 문명보다 오래된 최고의 문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가장 오래된 홍산문화 또는 요하문명이라고 하는데 한민족의 시원 맞냐라고 하는 거죠. 역사 스페셜 이런 게 나왔잖아요. 홍산문화의 주인이 한국인의 조상인 근거는 무엇이냐. 근거는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LA에서 홍산문화 강의를 할 때 2시간 동안 이 근거를 얘기했는데 이 근거를 얘기한 거에 제목만 가져왔습니다. 23개예요. 적석총, 피라밋, 고인돌, 옥기, 옥기거리, 고곡, 빛살무늬, 토기, 복골, 암각화, 천재문화, 천신단, 원통형 토기, 옥종, 삼족기, 용봉문화, 상투형, 옥고, 편발개수, 채도문화, 옥루에, 온돌, 여신과 곰토템, 주문읽는 남신상, 비파형 동검, 비파형 옥검, 치가 있는 석성. 이런 것들이 홍산문화의 주인공이 누구냐. 한국인의 조상님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하는 건데요. 사실은 적석총 하나만 하더라도 저 중원에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기대 교수님은 홍산문화는 고조선의 이전문화, 고조선의 이전문화, 선대문화, 그리고 하가점 하층은 고조선 문화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박원길 몽골학회 부회장은 홍산문화는 고조선과 흉노의 기원 문화가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몽골에는 이를 당연히 여기는데 어째서 국내의 학자들은 거들떠보지를 않느냐라고 이렇게 한탄을 하는 그런 소리도 틀렸죠. 윤명철 교수님은 이것은 어머니 문명이다. 홍산문화는 우리의 모문명이다 이렇게 명칭을 갖다가 또 정의를 내렸고 우리 문화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돌아가신 사란 엘슨 교수는 홍산문화의 특징은 농업과 가축과 어업을 겸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한반도의 삶과 동일하다. 동북 지역의 고인돌은 한국과 완전히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하문명 하면 우시라 교수를 떠올리는데요. 우시라 교수는 요하문명의 주도 세력은 몽골, 만주, 한반도, 일본으로 이어지는 북방계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요하문명의 주인공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 그것을 증명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시라 교수가 최근에 A자형이라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해요. A자형 문화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요하문명이라고 하면 저 만리장선 바깥에 저 위쪽이잖아요. 요소지방만 얘기를 했는데 한반도까지 딱 그었어요. 이 선이 있잖아요. A라고 했을 때 한쪽 라인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요하문명은 한반도와 연결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석기문화, 빗살무늬토기, 옥결, 골복문화, 각종 형태의 돌무덤과 적석총, 치가 갖춘, 치를 갖춘 석성, B파형 동검 등을 통해서 이 A자형 문화대, 요하문명 지역이 한반도와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먼저 얘기하신 분이 이영구 교수인데요. 요하일 때는 우리 민족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는데 저는 그 범위를 요하를 훨씬 벗어나서 요동, 한반도에 이르는 발해, 거기 발해가 있잖아요. 발해 연안 벨트를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요하문명이라고 한정해서 말하기보다는 발해 연안 문명이라고 부르자. 그게 합리적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발해 연안 문명이에요. 북경 오른쪽에 보면 여기가 발해라고 있잖아요. 요 아래쪽이 황해, 서해라고 합니다. 요 불러싸인 곳이 발해라고 하는데 뭐 이제 이 발해의 연안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발해 연안 문명이라고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곳에 누가 있었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배달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달국, 18분의 환웅촌안이 통치한 1565년의 배달국이 있었고 이걸 계승해서 고조선도, 단군조선도 바로 이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홍산문화 중에서 우하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홍산문화 요하문명인데 여기 보면 요하문명의 핵심 도시가 두 개가 있어요. 그 우하량 바로 위쪽에 보면 적봉이 있죠. 적봉이 있고 그리고 우하량 우측에 보면 조양이 있습니다. 적봉과 조양인데요. 그리고 적봉과 조양이 있고 그 중심에 아래쪽에 우하량이 있습니다. 우하량. 이 네몽골 자치구 우하량촌을 가보면 요 아래쪽에 고속도로가 나 있죠. 그리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지금은 이렇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를 둠으로 이렇게 쌌잖아요. 그래서 박물관을 형성을 해놨습니다. 그대로. 그래가지고 총려단이 나왔습니다. 총려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 단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원형재단이 나왔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하늘의 통치자, 하늘의 어떤 상제님, 삼신상제님, 천재를 지냈던 그 문화다. 천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있었다는 것이다. 5,500년 전에 이런 천재문화, 제천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오순재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시배달국은 천재를 드리는 천자의 나라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자니까 삼국교사에도 천왕이라고 했죠. 천왕이나 또는 천황이라고 이렇게 환웅천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껌없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유물들을 갖다 배치를 해놓은 지도입니다. 가운데가 고속도로예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우측에 보면 우하량의 재단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차를 타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요. 여기 여신묘가 있습니다. 맨 위에. 여기에. 여신묘가 있습니다. 이 여신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하량 여신묘. 여기에서 나온 여신은 웅녀, 웅씨 여왕일 것이다. 1984년에 이렇게 나왔고요. 이 여신묘의 여신상은 일곱 여신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체의 세 배 엄청나게 크죠. 지금의 어떤 사람의 세 배 크기가 되는 거예요. 세 배, 두 배, 한 배에 해당되는 일곱 여신상이 십자형으로 배치가 되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와 함께 뭐가 나왔냐면 곰의 발이 나왔어요. 곰 형상의 옥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곰 턱뼈가 나왔습니다. 곰 턱뼈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곰 형상의 옥기는 어디서 나왔냐면 요한문명의 지도자 배 위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보니까 이게 어떻게 곰이냐. 그래서 곰을 찾아봤어요. 곰을 찾아가지고 해보니까 곰인 거예요. 딱 보면 곰이다. 제가 곰을 못 봐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이거 곰 형상 옥기라고 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곰과 함께 나왔다. 누가 여신이 나왔다는 거죠. 반가보자를 하고 있고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수행을 하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하량 박물관을 가두어 수행하라는 그 모습으로 해놨는데 여기는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빨가벗겨 거의 이제 빨가벗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도 이미 실크를 썼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옷을 다 입고 있어요. 정갈한 옷을 입고 있고 복장을 다 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수도복을 입고 있는 거죠. 수도복을 수행을 할 때는. 그래서 이제 곰토템, 곰도 이렇게 세워놨죠. 곰톡뼈 나왔으니까 곰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곰토템의 부족에 여신이 나와야 되네요. 이게 왜 여신이라고 하냐면 눈에다가 옥을 꼈어요. 옥, 색깔이 있는 그 옥을 꼈기 때문에 보통 여자가 아니다. 이거는 여왕이거나 또는 여신이거나 이런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곰토템 부족에 여성, 여왕이 수행을 하여 인간 완성을 이룬다는 이야기는 어딨냐. 우리밖에 없어요. 삼국유사, 고조선기. 환당고기에는 더 명확하게 이것을 수행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환웅천왕께 이렇게 웅족과 호족이 갑니다. 그래서 이때 웅족과 호족이 이웃해서 살았는데 신단수에 와서 환웅께 하늘의 계율을 지키는 저희도 신시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OX를 표시해놓은 건 아시겠죠. 그냥 곰과 호랑이가 만나서 쑥과 마늘을 넣어주고 이렇게 동굴에 있었는데 호랑이는 뛰쳐나가고 곰은 쑥과 마늘을 먹고 21일을 버티니까 여자가 되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토템이고 원래는 곰토템의 족속과 그리고 호랑이 토템의 족속이 이웃해서 살았는데 저희도 환웅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니까 환웅께서 신주, 신령스러운 주문을 내려줍니다. 주문을 내려주고 이 주문을 읽어라. 어디서? 동굴에서 읽어라. 얼마나? 100일을 읽어라. 라고 하셨다가 21일을 읽어라. 라고 해서 최소 3, 7일 21일을 읽어라. 그러면 환골, 뼈까지 바뀐다. 환골 쾌하여 정신을 개조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정신을 개조시키셨는데 이때 먼저 삼시께서 정해주신 정해법 몸과 마음을 고요히 수행하고 해탈하는 법으로서 그렇게 하셨는데 쑥 한 묶음과 마늘 20줄기를 영험하게 여겨 이를 주시며 너희들은 이걸 먹어라.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하면 참된 인간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상공교사나 이렇게 보면 인형이라는 말이에요. 인간의 형태가 됐다. 그래서 뭐냐면 동물이 인간 형태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공교사가 그걸 보고서 지금 신화로서 얘기하는 건 그거고요. 그게 아니라 참된 인간으로의 어떤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참된 인간이 되었다. 인간이 완성되었다. 어떻게 보면 신선의 어떤 신선 인간이 되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신화가 된 김진일 씨가 쓴 신화가 된 동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 주문을 읽어서 골격을 바꾸고 정신을 새롭게 하는 환골이신의 비결이었다. 따라서 주문수행은 신체의 변화뿐 아니라 나의 얼, 영혼까지 새롭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주문수행의 궁극은 신성을 드러내는 일이었다. 이러한 초의식적 능력을 갖게 하는 주문을 환흥천왕께서는 웅족과 호족에게 읽게 하셨다. 따라서 그들로 하여금 신과의 교감을 이루게 하고 영혼을 정화시켜 천 개의 백성이 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웅호 두 족속은 수도생활에 들어갔는데 호족은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고 웅족 여인은 굶주림과 추위를 참고 계율을 지킴으로써 21일 만에 삼신의 광명의 도를 깨쳐서 마침내 참된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인간이 되어서 참된 인간으로 되고 나니까 웅족의 여왕과 환흥천왕이 결혼을 하시는 거죠. 결혼을 해서 바로 배달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산해경이라고 하는 책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동쪽으로 150리를 가면 웅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굴이 있다. 뭔가 비슷하죠. 곰의 굴이라고 하는데 항상 신인이 나온다. 여기서 왜 신인이 나오겠습니까? 수행을 해서 굴에서 수행을 해서 항상 신인이나 신적인 인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름에는 열린다. 그게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굴 안에 겨울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겨울에 닫힌다는 거면 겨울에 들어간다는 거죠. 여름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100일 동안 수행을 하고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도 보면 스님들이 동한 거라고 하잖아요. 겨울이 되면 어딘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나오지 않고 수행하는 겁니다. 이 굴이 겨울에 열리면 반드시 전쟁이 있다. 겨울에 열린다는 건 뭡니까? 변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겨울이 되면 동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겨울잠을 자듯이. 겨울에는 뭔가 동물들은 그냥 겨울잠을 자서 뭔가 회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겨울잠을 자지 못하니까 뭐냐면 수행을 해서 뭔가 더 큰 신인으로 태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봄에 나오든지 여름에 나오든지 그런 장면이 이 산해경에 또 적혀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와 관련이 있는. 그래서 뭐냐면 이 여신상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어떤 우리 문헌하고만 맥이 닿아 있는 그러니까 중헌하고는 저 중국에 살고 있었던 터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홍산 우화량의 여신상이 나왔다. 그래서 이 여신상은 분명히 웅시여왕, 웅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마고 여신이다 이렇게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진짜 주문을 외고 있는 모습이 나와버렸죠. 2012년인가 이제 10년 전에 나왔어요. 네몽골 흥룡화에서 남신상이 나와 있는데 반가부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입을 오므리고 있는 거예요. 중국 학자들은 휘파람을 불고 있는 겁니다라고 하는데 휘파람을 부는 거를 만들 필요가 없죠. 없죠. 그래서 저 부분은 수행을 하는 겁니다. 주문 수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위쪽을 보면 백회가 뚫려 있습니다. 머리 윗부분 정수리 부분도 구멍이 나 있는 그런 어떤 유물을 발견한 겁니다. 남신상. 그래서 이거는 5300년 전에 가부자라고 주문을 읽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증거할 수 있는 문헌은 우리나라 쪽에 삼국유산화 환당고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 남자죠. 그러니까 이건 환웅천왕이나 이런 어떤 남자들이 수행하는 모습은 그러면 문헌상의 환웅이 택 3, 7일을 택해서 아니 3, 7일을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3, 7일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천신께 제사를 지내고 그다음에 바깥 출입을 금하고 문을 닫습니다. 폐문 자수하고 그다음에 주원유공이라고 해서 주문을 읽어서 뭔가를 더 완성되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약을 먹어서 신선이 되었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단군신화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건 뭐냐. 환웅천왕이 신선수행법을 갖다가 웅시여왕에게 전수를 해줘서 그걸 완성을 시켜서 결혼을 해서 뭐냐면 그 신선수행국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시배달국이라는 것이 이런 어떤 수행문화로 비롯된 배달국이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됩니까. 밝은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밝은 나라, 밝은 인간이 되는 겁니다. 주원유잉. 상공교사인 주원유잉. 그리고 삼국사기에는 주원유공이라고 해서 주문을 외웠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환웅천왕 때 이것이 이제 동학에서 또 완성이 된다. 동학. 우리가 알고 있는 순최재호 선생. 그 순최재호 선생이 동학을 창도할 때 하늘에서 받은 주문이 있어요. 바로 시천주 주문입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희대강이라고 하는 스물한자의 그런 주문을 받았는데 동학 3대 경전, 동경대전 용담유사 도원기서가 있는데요. 이 도원기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전하는 것이라고, 이 동학이라는 걸 보면 전하는 건 오직 스물한자 시천주 주문 뿐이다. 그래서 이 주문을 300만 명의 동학도들이 그때 이렇게 외우면서 또 나중에 이제 상황이 되니까 일제에 저항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 내리면 이창구 박사님의 천부경과 동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웅에서 수훈까지 이게 연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훈 최재호 선생, 동학에. 그리고 천부경에서 동학으로 연결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천부경도 앞으로 공부를 하시겠지만 80일자를 보면 동학하고 어떻게 이게 맥락이 다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제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월 선생은 웅녀가 천자와 결혼할 수 있는 인식을 가진 모든 커뮤니티가 신시다. 그 신시에서 이어지는 고조선의 시간축을 조선의 남단에 부활시킨 자가 바로 수훈 선생이었다. 동학의 수훈 선생이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넘어가겠습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배달의 민족이다. 신시 배달국을 세웠던 바로 그 민족이다. 그 신시 배달국을 세웠던 분은 환웅천왕님이시다. 한국인은 이 환웅천왕과 함께 온 문명개척단 3천 명의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단군을 기억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환웅천왕을 환웅을 기억을 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다 기억을 했어요. 그걸 갖다가 웅상이라고 합니다. 환웅을 항상, 항상상자. 이 두 글자의 동방역사문화의 원래 비밀이 담겨 있다. 독일 환당국의 북권소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산해경에 보면 조선의 나라는 백의 민족의 나라, 백민 나라인데 북쪽에 있는데 웅상이라는 이름의 큰 나무가 있다. 이 웅상이 뭐냐. 환웅신상이라는 거죠. 큰 나무에다가 환웅신상을 삼았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수, 신수를 계속해서 세속에서 웅상이라고 불렀는데 상이라는 것은 항상 여기에 환웅천왕께서 임하여 계신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 민족과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불교로 넘어가서 대웅전, 원래 대인환웅이라고 했는데 줄여가지고 대웅이 바로 환웅인데 환웅전이었다가 이것이 대웅전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사와 동학의 어떤 근대사, 환웅과 수은, 천부경과 동학, 고대사의 환웅의 어떤 신의 주문, 신령스러운 주문과 수은의 시천주 주문, 이런 것이 고대사에서 어떻게 씨앗이라고 하면 근현대사의 어떤 열매, 이런 어떤 것이기 때문에 동학을 아주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되고 이 동학의 철학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